2021년 8월 1일 성방 소식입니다. VIP 초청잔치 9.12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가 행복한 초대라는 주제로 9월 12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는 기도하며 전도할 사람을 선정하는 기간입니다. 자석 안내장, 전도 대상자 카드, 헌신자 카드가 주복고지함에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특별 전도 대상자란에 체크해 제출하시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보급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때를 위한 여름 수련회 수련회 중딩 고딩 보여라 수련회 8월 1일 수련회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로 8월 15일 주일과 21일 토요일,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중둑부와 고등부가 연합으로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가 점프라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실시간 온라인 저녁 집회는 부모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청년들아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라라는 주제로 8월 7일과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광 온라인 목요 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성광 온가족, 영유아 유치부와 영어예배부편이 방송됩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각 예배실마다 1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8월의 추천 노선은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